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눈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루크씨 가장 좋아하는 포즈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의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포즈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켜 포인트 포즈 하나 둘 셋 더운 여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사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도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눈웃음이 매력적인 루크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켜 포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켜 포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루크씨였고요 다음은 민석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씨도 왼쪽부터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입니다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어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석씨 가장 좋아하는 포즈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시켜 포즈 하나 둘 셋 우리 기자님들 눈 맞춤 해주시고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또 민석씨가 좋아하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씨였고요 다음은 루오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오씨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와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루오씨고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얼굴이 비주얼이죠 비주얼이 자신 있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웃으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세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루오씨였고요 다음은 온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온씨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온씨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귀여운 곰돌이 하트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좋아요 볼하트 마지막으로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열기를 시켜드릴게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가장 좋아하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 웃으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켜 포즈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또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신감 온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씨였고요 다음은 형진씨 래퍼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좋아하는 포즈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우 보조개를 뭔가 가르치는 듯한 막내의 귀여운 포즈고요 왼쪽 계속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시켜 포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시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시켜 포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진씨도 무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보면서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디그니티 공식 포즈 왼쪽 보시면서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밝게 웃으면서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고 시켜의 포인트 포즈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보시면서 우리 데뷔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착해서 써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디그니티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디그니티 공식 포즈 네 다음으로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에게 사랑의 하트 마구마구 날려주세요 네 시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이번 여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우리 데뷔합니다 하나 둘 셋 아우 너무 에너지 넘치는 포즈입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디그니티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포즈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고요 시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뷔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루크 씨만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멤버들은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